안녕하세요. 호빗의 진짜 쉬운 미술이야기의 호빗입니다. 여러분은 외출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저는 얼굴이 잘생기지 않아서 옷에 꽤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옷이라도 말끔하게 입어야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옷을 고를 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색을 꽤 신중하게 고르는 편입니다. 어떤 색을 고르냐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색에 신경 쓰는 것은 옷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색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화장을 할 때, 문구류를 고를 때, 교과서에 밑줄을 그을 때도 색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심지어 같은 음식이 색에 따라서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맛없게 보이기도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미술작품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는 이 색,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색채의 지각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색은 조형요소 중에 하나로 색상, 명도, 채도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진짜 쉬운 미술이야기 3편에서 다루었으니 혹시 안 보신 분이라면 한번 보고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색을 볼 때 우리는 여러 느낌을 갖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도 다르고, 각자의 경험이나 문화에 따라서 색의 느낌이 다르게 오기도 하죠. 하지만 보통 공통적으로 갖는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색의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왜 두 가지로 나누냐고요?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자, 왼쪽에 있는 색이 난색,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색이 한색입니다. 난색은 빨간색이나 노란색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을 난색이라고 합니다. 활동적이고 가벼운 느낌을 주는 색이죠. 격정, 분노, 기쁨, 소란, 명랑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한색은 시원한 느낌을 주는 색이죠. 청록색이나 파란색이 한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무겁고 침울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침착, 우울, 숭고함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한색과 난색은 진출 또는 후퇴의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두 그림을 볼까요? 같은 크기의 사진이지만 조금 다른 느낌이죠? 난색은 진출하고 팽창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가까이에 있고 뚱뚱해 보이는 반면, 한색은 후퇴하고 수축하는 느낌으로 조금 더 멀리 있고 날씬하게 느껴집니다. 색상 뿐만 아니라 명도나 채도에서도 다른 느낌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 흰색과 검은색의 상자가 있네요. 어떤 색의 상자가 더 무거워 보이나요? 저는 검은색의 상자가 더 무거워 보이네요. 이렇게 명도에 따라서 무게의 느낌이 달라지는 것처럼 색에도 가벼움과 무거움의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명도에서 그 느낌이 잘 나타나죠. 채도는 어떨까요? 채도가 높을수록 강하고 격한 느낌이 들고, 채도가 낮을수록 수수하고 침착한 느낌이 드는군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낼 때 카메라 필터를 씌워서 보내곤 하죠? 필터를 씌운 사진은 그냥 찍은 사진보다 뭔가 느낌이 확실히 바뀌는데요. 채도와 명도를 조절해서 색의 감정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색의 느낌은 우리 일상생활에 무수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색을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눈을 통해서 어떤 색인지 알아차리는 과정을 색채 지각이라고 하죠. 여기서 지각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맨날 하던 그 지각이 아니라 알 지자에 깨달을 각자를 써서 알아차리다, 깨닫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색채 지각은 보시는 것처럼 빛이 반사되어서 생기는 색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우리의 뇌가 색을 알아차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지각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 눈의 구조와 전달되는 과정, 뇌에서의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이 색채 지각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연색성입니다. 연색성은 조명 빛이 물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명이 비치는가에 따라서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 다른 색으로 지각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볼 수 있는 예로 정육점에 빨간 불빛을 들 수 있어요. 빨간 조명 아래의 고기는 더 빨간색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더 신선해 보이지요. 두 번째, 조건등색 조건등색은 다른 두 색이 특정 조건에서는 같은 색으로 보이거나 반대로 같은 두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수능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색채 지각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혹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 순간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것을 명암수능이라고 합니다. 또 색수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양빛 아래에서는 노란색과 하얀색 종이로 보이지만 노란빛 아래에서는 노란 종이가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변 빛의 색에 적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색채 지각이라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조명이 강한 백화점에서 옷이나 화장품을 사고 집에 와서 보면 색의 느낌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색채 지각 때문이에요. 이 색채 지각에 나타나는 효과 중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해 볼게요. 그림과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화면에 보이는 초록색 별을 뚫어져라 쳐다봐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흰색으로 이동해 볼까요? 아마 희미하게 붉은 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심리보색이라고 합니다. 보색이라는 것은요, 반대되는 색을 이야기하는데요. 심리보색은 이렇게 한 가지 색의 자극을 오래 받게 되면 반대색의 잔상이 남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효과 외에도 많은 색채 효과들이 있어요. 이렇게 검은 사각형과 흰선이 교차하는 부분에 희미한 검은 점이 보인다든지 하는 착시 효과들도 있죠. 이렇게 보니 색이라는 것은 정말 마술처럼 신비하네요.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조금 더 담고 싶은 내용이 많았지만 조금 어려워질 것 같아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노청이 많다면 색채 지각에 관해서 추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변장, 아니 화장 기술에도 자주 사용되는 색채 대비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까 또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아름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